네, 이번 유형은 무리 함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리 함수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 무리 함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하는 무리 함수 그래프 경험을 그릴 수가 있냐가 좀 가장 중요해요. 우린 이제 무리 함수가 일반적으로 y는 루트 ax 플러스 b 더하기 c꼴의 무리 함수가 주어질 거고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얘를 일단 이쁘게 최대한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즉 평행이동꼴로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요. 이 평행이동꼴로 만드는 방법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해당하는 여기를 결국에는 a 자체로 묶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를 a로 묶으면 ax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남은 c꼴이 되는데 우리는 얘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 응, y는 루트 a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찾아주는 거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선생님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얘기죠. 어떤 무리 함수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기본 꼴은 y는 루트 kx 꼴이에요. 그런 루트 kx 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 경영의 총 여기에서는 이 방법이 총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주어지면 k가 양수일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그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좀 지워지고요. k가 음수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좀 그려진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y는 k의 루트 마이너스 x가 나오는 즉, 여기가 음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k가 마지막으로 음수일 때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얘를 뭐 해보겠다? 평행이동을 해본다고 하는 거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보는 거예요. 그럼 y는 k의 루트의 x마 m 더하기 n이 되면서 또는 y는 k의 루트의 마이너스의 x마 m 더하기 n이 되면서 해당하는 이 그래프 경영은 어떻게 되겠다? 그대로 이 점은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꼭지점이 쟤는 0,0이었지만 제가 m,n으로 평행이동되면서 그 꼭지점 m,n을 하나 찍어준 다음에 여기서 총 4가지의 방향 k가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와 마찬가지 여기서 k가 양수냐, k가 음수냐에 따라서 총 4가지의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리함수 그래프만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실제로 이 무리함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한번 예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2013년 국가수준 23번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를 더하기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결국엔 저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합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린 방향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얘의 꼭지점을 먼저 찍어요. 꼭지점은 얼마?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y는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 항상 2를 지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거냐면 자, 여기 앞에 뭐가 플러스 면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그려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내려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내리게 그리다 보면 y축과 만나는 점은 꼭 찾아주셔야 돼요. y축과 만나는 점은 x가 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더하기니까 0, 1을 지나겠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무리함수 계형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를 더하기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 정의역은 x가 마이보다 커 나갔냐? 음,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그래프는 오른쪽에만 그려지니까 해당하는 정의역은 마이너스를 크거나 나왔다. 이 정의역을 따지는 방법은 우리 무리식의 계산에서 얘가 항상 안에가 뭐해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나왔다.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여기 꼭 는이 들어가니까 조심하시고요. 맞고요. 치역은 2보다 작거나 같냐? 자, 이의자표가 마이너스 1, 2인데 해당하는 y값은 항상 2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다? 맞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 그래프는 제3, 4, 5면 지나냐?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렸데 3, 4면 여기인데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지나지 않죠. 따라서 얘는 우리가 틀렸다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고요. 이렇게 이제 무리함수만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해당하는 나와있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